워쿠쿠! 꼼까마개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 이야기가 콩닥콩닥 콩닥콩 동화마을 도착! 찾아라 찾아라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라 내가 오즈의 마법사를 찾았어 누구지? 안녕? 난 도로시아 마법의 나라 오즈의 마법사를 찾았어 그런데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없대 어? 왜? 마법사가 왜 소원을 못 들어준대? 그게... 내 얘기를 들어봐 어느 마을에 도로시라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휭 몰아쳤어요 집은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하늘 높이 붕 떠올랐다가 낯선 마을에 쿵 떨어졌어요 도로시가 뺏고 문을 열고 나오자 고깔모자를 쓴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고맙구나 네 덕분에 못된 동쪽 마녀를 물리쳤단다 할머니는 오즈라는 마법의 나라에 살고 있는 북쪽 마녀였어요 오즈에는 동서남북 네 명의 마녀가 있는데 동쪽 서쪽엔 나쁜 마녀가 남쪽과 북쪽엔 착한 마녀가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나쁜 동쪽 마녀가 도로시의 집에 깔린 거였어요 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착한 북쪽 마녀는 도로시에게 은구들을 주며 말했어요 난 네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단다 하지만 은구들을 신고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보렴 오즈의 마법사는 못하는 게 없거든 도로시가 따각따각 은구들을 신고 옥수수밭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난 머리가 텅텅 빈 호수아비야 똑똑한 머리를 갖고 싶어 도로시와 호수아비가 길을 가는데 나도 사람처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싶어 삐걱삐걱 양철나무꾼도 겁쟁이 사자도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함께 길을 나섰죠 도로시와 친구들은 마침내 마법사가 있는 온통 초록빛인 오즈의 성에 도착했어요 마법사의 방으로 들어가자 커다란 얼굴을 가진 오즈의 마법사가 나타났어요 오즈의 마법사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서쪽 나라 마녀를 물리치고 오면 소원을 들어주마 도로시와 친구들은 서쪽 마녀를 물리치러 다시 길을 떠났어요 이 사실을 안 서쪽 마녀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도로시와 친구들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서쪽 마녀는 도로시를 하녀처럼 부리면서 틈만 나면 도로시의 은구들을 빼앗으려고 했죠 하루는 도로시를 넘어뜨려서 은구들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화가 난 도로시는 들고 있던 물동이의 물을 마녀에게 확 끼얹었어요 난 물에 닿으면 녹아버린다고 안돼 물에 닿으면 녹아버리는 마법에 걸려있던 서쪽 마녀는 흐물흐물 녹아 사라지고 말았어요 만세! 만세! 서쪽 마녀를 물리쳤네! 도로시와 친구들은 오즈의 마법사에게 달려가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했어요 얘들아 난 진짜 마법사가 아니란다 아저씨는 잠시 마법사 흉내를 내고 있던 것 뿐이라고 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이 크게 실망하자 아저씨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허수아베에게는 톱밥을 채운 똑똑한 머리를 양철나무꽃이